다행히 산타클즈에 왔어요 다행히 산타클즈에 왔어요 나 산타클즈 추워 산타클즈 추워서 못 왔어? 엄마한테 대신 찾아가 그랬어? 응 보레오는 엇 엇 엇 엇 엇 엄마 이거 뭐야? 이거 초코 가자 초코 가자? 왜? 초코 가자 왜? 초코 가자 왜? 초코야 엄마 초코 와와지 해 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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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이 엇 엇 오늘 수온으로 쓴 처방전을 오늘도 받았습니다. 오늘 수온으로 쓴 처방전을 오늘도 받았습니다. 저는 30분 기다려서 준비를 받았고요. 이렇게 수온으로 쓴 처방전을 오늘도 받았습니다. 보호감에 염증이 생겼대요. 제가 좋아하는 카페가 원래 델리에만 있어서 델리로 다녔었는데 구르가 오늘도 생겼다고 해서 가보고 있어요. 여기도 지금 안쪽은 계속 공사하고 있고 뭐가 많이 들어오나 봐요. 카페 도리 여기에 왔습니다. 오늘 수온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수온이 12시인데 블랙버스 메뉴만 되고 2시부터 다른 메뉴가 운영하자고 해서 오오옥이 오옥이 오옥이 안녕하십니까 아 비오나? 비오나? 비오나봐요 비오나봐요 비오 아기랑 바로 나가려고 했는데 어떡하지 아무튼 화장실 가려면 여기 바로 하얗게 호텔 있는데 거기에 가라 그래서 가고 있습니다 비가 엄청 많네 비가 오고 있어요 비가 오고 있어요 여기 완전 새로 생긴 호텔이라고 하는데 변기 뚜껑이 열려요 머고 다섯 말하길 비가 그쳤으면 가고 안 그쳤으면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앉아있다가 가고 싶었는데 병원에서 너무 시간을 지체해서 빨리 뵙기를 휘록 가야 합니다. 이제 가고 싶어요. 보충파이도 꽃이 좋아. 맞아. 보충파이도 꽃이 좋아. 아저씨들 크리켓 하는 건가 봐. 재밌겠다. 하고 싶어? 나중에 해보자. 여기 갈 거야. 가자. 땡큐. 이게 우리는 골프공을 샀고 애기는 놀고 있어요. 조심. 공주들에서 입고 노는 사람. 도착해요. 물 줄게. 다행히 고기. 여기가 막힌 정말로 밥 먹으러 왔는데 밥 먹으러 왔어요. 내가 밥 먹으러 왔어요. 밥 먹으러 왔는데 밥 먹으러 왔는데 밥 먹으러 왔어요. 밥 먹으러 왔어요. 세븐 세븐 에잇, 나잇 세븐 세븐 니가 조는게 아니라 허리를 돌려야지 급하게 소시! 땡큐! 달기맛? 어떤 달기맛? 니가? W? 와! You made W? Let me see Where is W? Yeah! W! W! 너무 써! 이거는 200루피였는데 다른 승리시는 좀 비쌌어요 이거 맛있어요 slime 그러면 ip-ee 와서 비와요 비와요 응 엄마, 고소해! 뭐야, 아저씨 오는 거야? 다 젖었어!